이 동영상은 인도 유명한 타지마을 동영상입니다. 하단에 긴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저 크롤을 시켜서 글자가 긴 글이 왼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그 흘러가는 글을 인공지능으로 여성의 음성으로 읽도록 낭독을 하도록 AI 기능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슬픈 사연이 있는 알함브라의 궁전 기타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했습니다.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타드 마을로 알려진 아르주망 반우 배굼을 기리기 위하여 1632년에 무덤 건축을 명하여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동원하여 건설하였다. 건축의 총책임자는 우스타드 아마들 오하리로 알려져 있고 품타즈 마을이 죽은 지 6개월 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완공에 22년이 걸렸다. 우스타드 아마들 오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스타드 아마들 오하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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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